지금 시점에서는 나스닥도 좋고 한국 주식도 좋다, 경기 민감주들 이런 쪽들은 그렇게 좋지는 않을 것 같아요. 자동차 섹터는 좀 안 좋게 보일 수도 있겠네요. 네, 저는 자동차 섹터는 조금. 그럼 올해 어떤 주식은 좀 안 좋을까요? 전체적으로는 좋게 보지만 모든 게 다 가는 건 아니니까요. 네, 그렇죠. 안 좋은 주식도 있는데 일단은 제가 지금 계속 말씀드린 거는 주가에 대해서 말씀드린 거라니까 좀 좋게 말씀드린 거지 경기가 좋아진다는 얘기는 전혀 아닙니다. 경기는요. 아직 올해 내내 나쁠 거고 더 나빠질 수도 있어요. 사람들이 좀 혼동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네, 그리고 비관논자들도 조금 그거는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김태훈 대표 너무 일찍부터 너무 세게 얘기하는 거 아니냐. 근데 저는 제가 이제 느끼지 않는 것들을 얘기하진 않는데 근데 그런 부분도 보셔야죠. 한국 코스피가 1년 반 동안 빠졌단 말이에요. 그동안 경기는 그렇게 나쁘지 않았고. 이렇게 많이 오랫동안 빠져있는 이유가 뭔지 이거는 나쁘다, 나쁘다, 나쁘다 너무 겁을 많이 줬던 거예요. 그래서 정말 이제 나빠지기 시작하겠죠. 그런데 그때 그러면은 이거 봐라 나빠졌으니까 주가도 다 떨어질 거야. 이렇게 보기보다는 많이 반영을 한 기업들이 생긴다. 이렇게 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질문 주신 것처럼 더 나빠지는 기업들도 있어요. 주가가. 그런데 그거는 아직까지는 이제 경기가 민감하게 반영이 되는 그 경기 민감주들 이런 쪽들은 그렇게 좋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리고 아니면은 이제 작년에 뭐 굉장히 좋았던 주식들 이런 주식 중에서 원인이 안 올라가거나 고평가된 기업들도 좀 조심은 해야겠죠. 그런데 이거는 이제 나쁘게 기업이 하는 거니까 제가 기업명을 말할 거는 없는 것 같고요. 조금 찾아보실 때 경기랑 굉장히 내구 소비제. 그러니까 예를 들면 경기가 나빠지면은 줄이는 소비가 있고 안 줄이는 소비가 있잖아요. 그런데 예를 들면은 음식료 먹는 거 이런 거는 안 줄이잖아요. 못 줄이죠. 못 줄이죠. 그런데 예를 들어서 옷은 더 살 수 있죠. 또는 이제 차는 조금 더 타다 바꾸자 이럴 수도 있죠. 또는 뭐 철강제 이런 것들도 마찬가지죠. 뭐 차를 안 사는데 철강 잘 돌아오는 거예요. 예를 들면 그런 업종들은 조금 뭐 주가가 빠진다기보다는 다른 업종보다 덜 오를 거다. 덜 약간 좀 그렇다. 그러면 이제 뭐 자동차 섹터는 좀 안 좋게 보일 수도 있겠네요. 네. 저는 자동차 섹터는 조금. 점차 주문 취소하는 경우도 많이 생기더라고요. 생각보다 차를 그래서 취소하는 분이 생기니까 뒷번호 분들이 좀 빨리 받기도 하고. 네. 지금 중고시장을 보면은 뭐 한국 중고시장 들어가서 보시면은 지금 새로 신차들이 넘쳐납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금리가 올라가니까 할부 금리가 올라갔죠. 그러니까 이제 자동차 세로 신규로 할부해서 사시는 분들이 많은데 굉장히 부담되는 거죠. 그러니까 중고로 매몰이 나오는 것도 있고. 새로 할부로 해서 사려고 봤더니 할부금이 너무 큰 거죠. 금리가.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도 있고. 이런 게 있고요. 그리고 이제 한국이 중요한 게 아니라 미국이 더 중요한데. 제가 자동차는 좀 조심스러운 부분은 그거예요. 아직 판매량은 늘어날 거예요. 왜냐하면 반도체가 문제가 됐었던 게 지금은 다 해소가 됐으니까 판매량은 늘어날 것 같은데. 하나는 이제 단가 측면에서 자동차가 단가라는 거는 미국에서는 항상 할인을 해주잖아요. 인센티브라고 보입니다. 그래서 이제 미국에서는 차를 사려면 3, 4천만 원짜리 사면은 한 500만 원 정도 깎아줍니다. 인센티브로 이제 딜러가 깎아줍니다. 알아서. 그런데 이제 작년까지는 반도체도 없고 차량이 워낙 재고가 없으니까 안 깎아줬어요. 그래서 그거 깎아주는 거를 200만 원. 빅3. 한국 현대차는 100만 원. 평균적으로 100만 원밖에 안 줬어요. 그런데 한국차는 워낙 인기 많으니까 다 팔렸다. 적게 깎아줘도 되는 거죠. 그런데 지금 이제 경기가 나빠지고 자동차 천천히 바꾸고 금리 높아서 이랬을 때는 차량 사량이 좀 줄어들 거잖아요. 차량 생산은 원활하게 됐잖아요.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원래대로 가야죠. 원래대로 회복해야죠. 시장에 항상 평균으로 가야죠. 그러면 다시 300만 원 깎아줘야 되는데 인센티브로. 그러면 회사 전체로 보면 ASP라고 부르는 가격이 떨어지는 효과가 있을 것 같아요. 저는. 그러니까 경기가 나빠서 착각을 깎는다는 게 아니라 자연스럽게. 이런 것들은 되게 논리적이잖아요. 논리적이고 사실 내가 경기가 나쁘다 좋다는 걸 예측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틀릴 수 있잖아요. 그런데 제가 경기가 나쁘니까 자동차 파세요라는 게 아니고 그냥 그런 부분에서는 좀 아쉽다. 그러니까 이익이 증익하는 회사를 사야 되는데 자동차 회사들이 증익을 할 수 있을까? 퀘스천이죠. 대표님이 예전에 내신 책에서 보면 판매 가격을 올리는 이런 조건 기업은 무조건 따라잡자. 방금 전에 연계되는 멘트를 하여튼 내용이 있던데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게 중복도 상관없는데 지금 그런 산업이나 기업은 어떤 쪽일까요? 가격 올리는 기업은 사실은 별로 없고요. 지금은 없는 것 같아요. 지금 원재료가 올라가서 올린 기업들이 작년에 많았는데 이제 주로 음식료들이 많았어요. 그러니까요. 음식료들이 밀가격, 곡물 가격 올라가고 주정 가격 올라가고 이러니까 다 올렸는데 그런 업체들은 이익은 잘 나왔었어요. 이익은 잘 나왔고 그런데 주가가 원재료 때문에 올린 거라서 주가가 크게 모르지는 못했죠. 그 반면에 지금도 올리고 있는 거는 사실은 수요는 많은데 공급은 충분하지 않거나 일부러 이런 브랜드 마케팅을 하는 데들 이런 쪽은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루이비통이 제가 그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루이비통이 신고가가 난 지가 좀 됐어요. 작년에 샤넬백이랑 이런 거 가격 다섯 번 올렸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들은 수요가 많으면 또 올릴 수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특히 중국에 보복 소비가 있을 거잖아요. 그러면 또 중국 애들이 그동안 백화점 못 가고 해외여행 못 가고 돈 보따리가 이만큼 있는데 천조가 풀린다는 네. 그러면 명품뱃 정도야 가볍게. 그럴 수 있죠. 가격도 올려요. 그렇게 생각이 조금 듭니다. 확실한 건 아닙니다만 그냥 로지컬리 봤을 때는 그럴 수 있다. 그래서 이제 그 외에도 그렇게 수요가 막 몰아닥쳤을 때 좀 부족한 게 뭔지 한번 생각해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책에서도 이런 문장도 있었는데 대규모 증설에 들어간 기업은 강력한 웃음 후보이다. 그럼 지금 혹시 어떤 곳이 여기에 해당될 수 있을까요? 제일 센 거는 우리가 이제 2차 전지 관련주를 4분기에 좀 못 오른다고 해서 굉장히 비판도 많고 선반영했다. 10배 오른 주식이다. 이랬지만 실질적으로 또 수주 뻥뻥 나오잖아요. 그래서 가깝게는 포스코 케미칼이 3일 전에 수주 받으니까 40조 원. 시총 10조 때 회사가 한 번 수주 받으면 40조 원 이렇게 받잖아요. 그럼 40조 원을 소화해서 그거 SDI한테 밧데리 양극재 만들어 주려고 그러면 증설을 많이 해야겠죠. 그래서 그게 이제 계속 증설로 이어질 거고요. 그리고 증설 발표는 계속 하고 있어요. 양극재 업체들 특히 그런 것들은 계속 증설 사이클에 들어가 있고 제가 뭐 책에서도 그렇고 계속 2년 전부터 계속 말씀드린 게 연평균 한 70%씩 증설을 한 5년간 앞으로도 하고 있는 그런 산업은 없었고 지금도 그게 진행 중이다. 그 산업이 지금 2차전지 산업이고 2차전지 산업이고 아직 3년 남아요. 2차전지 중에서 양극재입니다. 셀 모듈 이거는 다르고요. 셀은 이제 그 양극재, 음극재 다 모아서 이렇게 패키징하는 거고요. 그게 바로 이제 SDI라든지 LG에너지 솔루션이나 이런 기업들이죠. 그래서 저는 이제 양극재 위주로 그다음에 이제 일부 음극재, 음극재 회사들 이런 쪽이 제일 서플라이 체인에서 제일 갑의 위치에 있습니다. 제일 쇼티지가 나는 그런 업체죠. 대부분 근데 그런 쪽은 주가가 이전에 과거 대비해서 굉장히 많이 오르긴 했지만 지금 좀 주춤하긴 했겠지만 앞으로도 좀 시장이 올라가 여지가 남아있다는 건가요? 네. 그 주식은 급등하지는 않을 것 같고요. 그냥 삼성전자 같은 주식이 될 것 같아요. 한 2년간은 이렇게 떨어져도 많이 안 떨어지고 올라가도 올라가고 왜냐하면 계속 이익은 따박따박 낼 거고 옛날에는 비싸다 했는데 PR이 뭐 50배, 40배라고 했는데 지금 LNF 보시면 PR 다 20배 밑으로 다 떨어졌습니다. 이익이 빨리 올라와서 그렇습니다. 창조적 파괴자도 그를 위한 생산자가 필요하다라는 문장도 있었는데 여기 해당되는 곳은 지금은 혹시 어디일까요? 그쪽이죠. TSMC 같은 회사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테슬라가 자율주행을 하건 아니면 GPT 챗봇이 AI를 해서 더 정확한 대답을 해주려고 하건 다 그거를 만들어주는 소스를 만들어주는 회사들이 있는데 설계했으면 FAB에서 그거를 사실 칩 디자인해가지고 생산 완제품 그러면 하드웨어죠. 그런 것도 만드는 것은 역시나 엔비디아라든지 TSMC나 이런 것들인데 이런 기업들이 사실은 작년까지도 굉장히 이익이 좋았어요. 그러니까 TSMC가 주가가 많이 빠졌거든요. 거기도 고점 대비 제 가격으로 한 30% 빠진 것 같고 SML도 계속 실적 서프라이즈는 했는데 그 정도 빠졌어요. 반도체 사이클에서 벗어나지 못한 거죠. 이익은 잘 내는데도. 그런데 그런 기업들이 충분히 빠지니까 갑자기 이런 테크 주식을 싫어하는 워렌 버펫이 나타나서 TSMC를 3달 전인가 2달 전인가 매수했잖아요. 그런 현상들이 나타나는 거죠. 그러니까 큰 사이클을 보는 분들이 이 정도면 굉장히 뭐가 이렇게 해도 딱 이 회사들밖에 없는데 GPU는 얘 밖에 없고 파운더리는 물론 삼성전자가 하지만 TSMC의 3분의 1도 안 되고 이런 회사들이 독보적으로 있으니까 이런 기업들은 결과적으로 그런 세상의 미래로 가는데 그런 것만 팔고 해도 굉장히 좋아지는 그런 기업들이라는 거죠. 워렌 버펫이 매집하기 시작했으면 개인 투자자로도 지금 가도 늦지 않았을까요? 전혀 늦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실질적으로 저 개인적으로도 TSMC를 해외 주식은 저는 투자를 해도 됩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도 TSMC를 이렇게 그 전부터 꾸준히 가지고 있습니다. 책에서 또 이 피크 시점이 주식의 매도 기준점이라고 해주셨는데 이거 이제 과거 사례로 기반을 한번 설명해 주시고 그 다음에 앞으로 어떤 산업은 어느 정도 수치가 되면 좀 조심을 해야 된다. 일단 어떻게 될까요? 이게 이제 좋은 부분이 뭐냐면 큰 사이클이 들어왔을 때 큰 상승이 일어나고 그게 이제 어느 정도 뭐라고 그러죠? 성장률이 꺾인다고 그러죠? 성장률이 평탄화된다. 그러니까 막 100%씩 성장하고 있는 건 2차전지 산업이에요. 2차전지 양극재 산업은 진짜 매출이 이익이 100%씩 늘었어요. 올해 100% 늘었고 또 100% 늘고 이렇게 가고 있어요. 그런데 그런 100% 늘다가 갑자기 20%만 늘는 거면 신문에서는 그렇게 나오죠. 뭐뭐뭐 회사 차상 최대 이익 달성. 왜냐하면 전년 대비 20% 늘었으니까. 그런데 그런데 주가는 이미 30% 다음에 반토막 이렇게 가고 있어요. 그거는 뭐냐면 우리가 50% 성장하던 회사가 10%로 성장하면 코스피가 어떻게 성장하냐면 코스피는 연간 10% 성장하는 거를 항상 그렇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코스피가 PR 11배 받잖아요. 그리고 10% 성장하잖아요. 그거를 그냥 잘 아는 거지만 외워두고 그러면 30% 성장하던 기업이 10% 성장하면 그 30% 성장하던 기업이 예를 들어 PR이 30배였을 거 아닙니까. 고성장하니까. 그게 10배로 떨어지면 반에 반토막 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매도를 잡을 때는 그렇게 잡아야 돼요. 업종이 굉장히 빠르게 올라가다가 그게 픽아웃할 때. 그러면 2차전지 제가 아까 좋다고 말씀드렸는데 그건 픽아웃이 언제일까요? 제가 봤을 때는 지금 한국에서는 전기차를 10명 중에 주변에 물어보면 한 명이 삽니다. 지금 통계가 그래요. 통계가. 유럽에서는 10명 중에 2.5명이 사고요. 중국은 한 3명 정도 사고요. 미국은 한 명 정도 삽니다. 중국이 제일 많이 사네요. 중국이 제일 많이. 그런데 중국은요. 600만 원짜리 전기차가 있어요. 그런 싼 전기차들이 있어서 그런 것들 때문에 판매대수가 큰 겁니다. 그런데 어쨌든 다시 돌아와서 주변에 10명 중에 4명이 전기차를 사고 있으면 그 산업의 성장률은 많이 둔화될 겁니다. 그렇게 잡으면 되니까 한 2년 정도 뒤에 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방금자 대표님 말씀하신 건 단순히 매출액이 예를 들면 10조에서 20조 늘었다. 이게 는 것만 보면 좋아 보이지만 전에 매출액 증가율이라고 해야 될까요? 영업이익 증가율 이게 꺾일 때부터는 좀 예민하게 그걸 쳐다보면서 매도를 생각해야 된다. 그렇죠. 정확하게 보시면 증가율을 보시면 되고요. 증가율이 둔화될 때 그러니까 70, 40, 30, 20 이런 식으로 증가는 하는데 증가율이 둔화될 때를 보시면 되고 그걸 빨리 잡는 방법은 분기익의 전년 동기 대비 증가율 분기익을 다 네이버 가도 다 나오거든요. 그럼 그 이익률을 한번 이렇게 보세요. 언제 둔화되는지 보입니다. 바닥 잡을 때도 똑같습니다. 막 나빠지다가 언제 다시 증가하는 거 보시면 그때 오를 때가 더 많이 올라요. 그거랑 주가랑은 좀 과거 사례를 봤을 때는 대부분 좀 많이 일치했나요? 네. 일치하는 편이죠. 주가가 더 빨리 움직이기도 하지만 특히 반도체 같은 경우는 그렇지만 보통의 업체들은 거의 일치합니다. 그리고 위기에도 끄떡없는 산업은 독가점적 지위를 가진다라는 문장도 있었는데 혹시 지금은 어디가 거기에 좀 해당할 수 있을까요? 사실 뭐 예를 들면 대표적으로는 애플이 시가총에 1위를 달리고 있을 때 워낙 주가가 계속 올라가고 있을 때 이런 얘기 굉장히 많이 들었는데 애플도 많이 꺾이면서 아 독가점이라고 해서 꼭 그런 게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들기도 하고요. 그렇죠. 아까 이제 말씀드린 거에도 중복이 되긴 하는데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세계에서 나 혼자 하는 것들은 사실상 산업에서 거의 찾아볼 수가 없죠. 그런데 독과점이니까 한 두 개 플레이어가 시장을 다 이렇게 다 먹고 있다. 이런 것들은 그런 모습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런 기업은 빠져도 겁은 나지만 그냥 또 사도 언젠가 신고가 가겠고 그런 기업들이거든요. 그래서 말씀하신 것 중에 애플도 그 중에 하나고요. 왜냐하면 스마트폰 해봐야 애플과 삼성과 그 다음에 중국은 자기들만의 리그로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있고 iOS는 독점이고 구글도 보시면 전 세계 80%를 다 구글 검색 엔진을 쓰니까 구글도 포함이 되고요. 아까 말씀드린 TSMC는 혼자 거의 시장의 60%를 혼자 다 하고 있고요. ASML이라는 건 제가 아는 유일한 독과점 대기업이거든요. 그러니까 EUB 장비를 만드는 건 전 세계에 ASML밖에 없죠. 그리고 NVIDIA, GPU 칩 같은 경우는 다른 회사들이 있긴 하지만 압도적이죠. 그럼 마이크로소프트도 그렇고요. 다 그런 기업들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위기에 끄떡없진 않죠. 경기 타는데 너무 걱정 안 해도 된다. 왜냐하면 언젠가 신고가 나거든요. 항상 또 그런 명품주시, 독점, 경제적 혜자 그런 얘기가 들릴 때는 주가가 한창 오르고 있을 때 그렇죠. 그러니까 더 많이 들리면서 내가 사면 약간 내가 고점이 되어버리는 이거를 참 어떻게 구분해야 될까요? 근데 이렇게 막 애플도 떨어지고 있을 때는 이런 얘기가 또 많지 않아요. 그렇죠. 맞습니다. 왜냐하면 떨어지고 있으니까 하자도 그 얘기를 잘 안 하는 경향이 좀 있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테슬라도 그쪽에 좀 약간 포함이 되죠. 그런데 이제 여러 가지 신호들이 있는데 그런 걸 알 수가 있는 게 이제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경기가 나빠지는 건 사실 잡기 어렵잖아요. 일반인들이 잡기는 더더구나 어렵고 그런데 예를 들어서 한 해에 되게 성장률이 좋았고 그 이유가 예를 들어 코로나일 때도 있었고 뭐 다양했었잖아요. 그런데 굉장히 좋았는데 애널리스트들이 예측치를 하는데 예측치에서 이렇게 둔화가 되는 걸 보이면 마찬가지입니다. 뭐 구글이 됐건 애플이 됐건 팔아야 돼요. 그러니까 애플이 만약에 이익이 역성장한다 이런 구간에서 많이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시장의 예상치가 있고 그걸 비트하느냐 또는 많이 미스하느냐 이런 부분들을 잘 생각해가지고 이제 잡아내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오늘 굉장히 많은 섹터들 대표님께서 봐주셨는데 그러면 이제 좀 굉장히 싸보여서 여기는 정말 너무 저평가되어 있다. 오르는 것도 가능성이 있지만 적어도 여기서 진짜 더 떨어지긴 쉽지 않다. 그래서 좀 마음 편한 곳이라면 어떤 데가 있을까요? 우리가 이제 PBR을 보는 이유가 있어요. 그러니까 PBR을 보고 PBR을 보는데 이제 어떤 분들은 우리나라 코스피가 많이 빠져가지고 PBR 되게 쌀 것 같잖아요. 아니에요. 올해 예상 PBR이 벌써 13배, 14배 이릅니다. 이익이 너무 많이 떨어져서 그렇죠. 네. 이익이 예상치가 너무 많이 떨어져서 그래요. 그러면 제가 반문을 드리죠. 삼성전자 주가 바닥 찍은 것 같다 이런 얘기들도 많이 하고 회사들이 삼성전자 목표 주가 올리는 회사가 어제만 3군데 있었거든요. 골드마삭스도 올리고 3군데나 올렸는데 더 올렸죠. 더 많은데 제가 본 거는 그렇습니다. 그러면 삼성전자가 PBR이 싸서 올리냐? 아니잖아요. 삼성전자 PBR이 25배더라고요. 올해 예상 PBR이.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20%를 차지하는 기업이 걔가 예상치를 다 깎아먹고 있는데 그러면 우리가 코스피가 14배라고 해서 비싸서 이제 팔아야지 이렇게 말할 수는 없는 거죠. 우리나라만의 특성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PBR로 보면 혼동이 됩니다. 그래서 다시 보는 게 PBR이라는 개념을 보는 거죠. PBR은 쉽게 이렇게 흔들리지 않아요. 왜냐하면 순자산이잖아요. 순자산. 부채를 빼고 남은 순수자본. 내가 회사를 청산하면 이 정도는 받는다. 이게 PBR. 그런데 이제 그게 1배 미만인 기업들은 충분히 많이 싸거든요. 그리고 싸고 이제 작년에 주가가 특히 많이 떨어진 거에서 찾아야지. 뭐 막 고공행정하고 있는데 PBR 싼 거는 별로 없긴 하지만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기업들에서 찾으면 되고 거기 플러스 항상 한 것만 해서는 안 돼요. 거기 플러스 싸면 뭐합니까? 올라가야지. 싼 데 계속 그냥 이익이 안 늘어나거나 대주주가 이상한 짓을 하거나 이러면 의미가 없거든요. 예를 들어 배당이 늘어내려고 하더라도 기업이익이 늘어나야 하고. 그러니까 제가 아까 초반에도 많이 말씀드린 게 올해 좋아지는 섹터 분기별로. 이런 쪽이 겹치는 것들을 공략을 하시면 되는데 거기에 겹치는 거 제가 지금 바로 생각해 보니까. 예를 들면 화학소재도 싼 주식들 그렇게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반도체도 PBR로 보면 쌉니다. 하이닉스도 PBR로 보면 저점이에요. 삼성들도 PBR로 보면 1.1배, 2배 수준이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코스피도 PBR 0.85 이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제가 틀릴 수 있고 모두가 틀릴 수 있기 때문에 이제 더 올라가지 못하더라도 질문 자체가 더 떨어지지 않을 것들 싼 거 뭐냐. 이 부분에서는 그런 부분에서 찾으시면 좀 답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대표님도 이제 주식투자 시장에 계신 지 3년 전에 넘으셨잖아요. 미국 시장과 한국 시장이 있으면 양쪽 다 투자를 하시잖아요. 어느 쪽이 더 쉬우세요? 그리고 어느 쪽이 더 수익률이 높을까요? 대표님. 장기적으로 보면요. 미국이 무조건 높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통계입니다. 그렇죠. 사실 그 대답이 나올 것 같아서 그 뒷질문을 위해서 앞에 사전질문을 한 거였는데 그러면 자산운용사 운용하시면 한국 주식을 할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만약 그 단순하게만 받아들이면 미국 주식 위주로 왜냐하면 장기적으로 여기가 승인이 더 좋다고 하셨으니까. 그런데 한국 주식 분명히 퍼센트에 굉장히 높으실 거란 말이죠. 왜 한국 주식을 하실까요? 두 가지를 먼저 말씀드리면 미국이 높다는 거는 지수로만 봤을 때 지수의 성장률이. 물론 이제 한국이 옛날에는 한국이 더 높았죠. 그런데 한국은 저성장에 들어가면서 10년간 박스관에 있었던 시기도 있었고 이런 부분이고 한국은 세계에 압도적으로 유리하는 빅테크가 없잖아요. 구글, 아마존 이런 게 한국은 없죠. 우리나라 내수에서는 하지만 글로벌리 하는 데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미국이 그만큼 더 올랐던 이유도 그런 세계를 이끌어가는 혁신 산업들에 있었던 건데 그래서 더 많이 올랐죠. 그래서 이제 통계적으로 말씀드린 건데 반면 우리가 코스피만 사고 이러진 않잖아요. 종목 발굴을 끊임없이 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종목까지 들어가서 그렇게 수익률로 보면 미국보다 더 높을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더 잘 알아요. 더 잘 안다. 톡톡들이. 그렇죠. 우리가 이제 아마존이나 구글이나 예를 들어서 엔비디아나 또는 넷플릭스나 테슬라나 이런 회사들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는 우리가 하루 늦게 알고 알더라도 미국만큼은 빨리는 모르지만 우리는 우리가 체감할 수 있는 거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편의점이 더 생기거나 아니면 아까 치킨 튀기는 가격이 더 생기거나 이런 것들을 우리는 옆에서 바로 보거든요. 그리고 기업 방문도 갈 수 있고 스타벅스 매장 몇 개 생기는지 알 수 있고 이렇기 때문에 우리가 유리한 정보의 우위가 있기 때문에 이 시장을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좋은 기업들도 많고요. 그래서 둘 다 이제 그런데 공평한 거는 미국도 많이 빠지고 한국도 많이 빠졌어요. 그래서 지금 시점에서는 나스닥도 좋고 한국 주식도 좋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잘 안다고 해주셔서 한 가지만 질문을 더 드리면 어떻게 보면 저는 주식이란 건 어쨌든 내가 샀는 거를 내가 돈을 벌려면 나보다 더 비싸게 사주는 사람이 있어야지 돈 버는 건 확실하잖아요. 나보다 싸게 살려고 하면 주칸 떨어질 것이고 나보다 비싸게 사줄 사람이 있다는 거는 내가 그 기업에 대해서 재무제표든 정보든 뭐든 어쨌든 더 잘 알아서 더 가격을 잘 알고 있고 그거를 덜 아는 애한테 결국 팔게 되는 그림 중 하나가 벌어질 것 같은데 그럼 이제 대표님 같은 분은 잘 아는 고수분이라면 저나 일반 개인분들은 아무래도 그런 분들보다 훨씬 잘 모르잖아요. 그렇다면 그런 분일수록 오히려 미국으로 가는 게 맞지 않은가 그렇게 따지면 미국은 공평하다는 건데요. 그런데 지금 저희가 투자할 때 세상이 많이 변해서 요새는 공정공시도 있고 저희가 물론 탐방 가서 더 꼬치꼬치 물어볼 수는 있습니다만 공정공시 위험되는 건 얘기를 절대 안 하거든요. 왜냐하면 그거 하나 가지고 자기가 잘못하면 감옥을 갈 수 있는 리스크를 걸 IR 담장자는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정보원은요. 상당히 공평해졌어요. 한국에서도. 그래서 그게 하나 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지금 이것도 유튜브도 마찬가지고 3%라는 프로그램도 마찬가지고 거의 전문가들이 나와가지고 자기가 아는 지식을 다 쏟아내고 가요. 그리고 여기서 헛소리 하면 바로 댓글에 이상한 소리 달리고 다음에 못 나옵니다. 쟤 헛소리 한다. 그렇기 때문에 그전에는 차트 가지고 이렇게 분석하시는 분들이나 빅이 안 보여주고 수익률 높은 것만 보여주고 이런 것들도 아직도 있지만 그런 것도 있지만 그러면 이게 명예가 떨어지고 이렇잖아요. 그러니까 솔직히 말하면 제가 아는 거 여기서 다 얘기하고 가요. 그리고 이상한 밑밥도 안 갑니다. 저한테 도움되는 게 없어도 성실하게 얘기하고 갑니다. 이거를 거의 실시간으로 다 볼 수 있는 이런 환경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지금의 정보의 우위는 기관 투자가 훨씬 높다고 생각하지 않고요. 마지막으로 또 좋은 건 뭐냐면요. 지금 시장에서 이 좋은 종목들을 얘기를 해도 안 사는 사람이 훨씬 많아요. 왜냐하면 지금도 되게 나쁘게 보는 분들이 지금 굉장히 많다는 거고 투자 신뢰가 굉장히 안 좋아졌죠. 지금 저는 좀 놀란 부분이 뭐냐면 연초 이후로 주식이 조금 올랐는데 순매수 1위가 곧버스라고 해서 인버스의 2배짜리를 산 게 기사를 보니까 1위더라고요. 떨어지길 생각했다는 거겠죠. 그런데 여기 떨어지는 것도 확신 있게 떨어진다고 보니까 2배짜리니까. 그리고 3등이 2등이 삼성전자 3등이 그냥 인버스였어요. 어떻게 보면 되게 안 좋게 보는 분들이 많다는 건 뭐냐면 현금 가진 게 많고요. 비워놓은 게 많고요. 미국도 펀더머니저 소베이를 제가 보니까 현금 레벨이 역대 최고치예요. 기관 투자가 조차도. 그래서 결국은 뭐냐면 이 안 좋게 보는 분들이 좋게 보기 시작할 때 주식을 사면서 올라가는 게 아까 그랬잖아요. 누군가 내가 먼저 사고 누군가 비싸게 사줘야 되는데 비싸게 사줄 사람들이 비싸게 라기보다 더 높은 가격에 사줄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건 통계를 말씀드리는 거지 제가 이럴 것 같다는 뇌피셜이 아닙니다. 그분들은 어떻게 보면 주가가 올랐을 때 들어오는 경향이 좀 있었으니까 오르고 확인하고 아 경기선행지수 정말 돌았네? 정말 이러고 사서 하는 거죠. 근데 그게 나쁜 게 아니라 조심스러운 투자죠. 그렇게 해야죠.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게 기관 투자가들도 현금 보유 비중이 역대 최고치예요. 약간 줄었어요. 미국이 미국 기준으로 약간 줄었어요.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도 저도 바로 오른다는 얘기도 아니고 저도 3, 4월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세게 얘기하는 거는 빠지면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제 많이 빠졌습니다. 그 얘기하고 이때 사셔도 그 이후에는 항상 사면 제가 박스권 올라가면 팔아라 계속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3% 나가서도 이거는 박스권 반등장에서는 반등하면 팔고 밑에서 사고 계속 그 얘기를 했는데 제가 지금 다시 선언을 하면 이번에는 아니다. 이번에는 박스를 뚫을 수 있다. 3, 4월, 5월 뭐 이 중에 그러니까 반등했다고 해서 함부로 팔면 또 위에서 사야 될 수도 있는 또 있을 수 있다. 이게 이제 좀 제가 바뀐 거예요. 저는 정보에 어떻게 보면 공평화된 거에서 생각이 나는 게 요즘에 댓글 나는 분들이 워낙 요즘에 유튜브 영상도 재택 영상이 워낙 많으니까 상승 얘기하는 분도 있고 하락 얘기하는 분도 있고 섞이니까 뭘 선택해야 될지 모르겠다고 많은 분들이 댓글 나는 경우가 있거든요. 충분히 공감 가능한 거긴 한데 저는 사실은 근데 그거는 옛날보다 나은 고민이라고 생각해요. 옛날에는 정보조차 없어서 내가 판단을 어딜 해야 될지 모르겠는 그 거리 자체가 없었잖아요. 근데 어쨌든 지금은 정보는 오픈되어 있고 거기에서 이제 사실 근데 반드시 옳은 거만 맞추는 것만의 정보를 제공할 사람도 없고 그렇게 제공하는 거를 무료로 제공한다는 것 자체가 사실상 좋아진 거죠. 세상에. 불가능한 거니까 좋아진 거니까 많은 분들이 좀 좋게 봐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마지막으로 대표님 이제 또 전현이 약속이 있으셔서 보내드려야 되니까 끝으로 2023년에 주위시장 좀 준비하면서 올해는 가장 경계할 행동 좀 어떤 게 있는지 한번 짚어주신다면 제가 스스로 반성하는 건 제가 좀 약간 조금 참을성이 부족한 부분이 좀 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나는 이거 이거 이거를 확인하고 그때 이렇게 움직여야지라고 제 스스로 생각을 하고서도 약간 뭐 예를 들어서 좋아질 것 같은 분위기가 있으면 약간 휩쓸리는 경향도 사람이다 보니까 약간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저는 이제 그래서 그런 전략을 어떻게 하냐면 제가 사고 싶은 게 만약에 10이다. 어떤 특정 섹터에 제가 뭐 로봇을 10을 사고 싶다 이러면 저는 일단은 2를 사요. 그리고 버텨요. 그러다가 그리고 종목도 많으니까 그 다음에 생각하고 틀리게 빠지면 4로 늘리고 6로 늘리고 이렇게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경기침체가 올 수도 있다고 하고 아직은 뭐 우리가 모르는 물가가 다시 튈 수도 있고 이런 불확실성들이 남아있잖아요. 남아있으니까 그런 너무 쉽서이는 요새 테마가 많다 보니까 막 차트 승부에 쉽서이는 이런 부안 회동하는 투자는 좀 조심하셔야 된다. 그리고 철저하게 자기가 계획을 세우고 거기에 따라서 이행하다 보면 솔직히 그렇게 해서 물렸다가 사더라도 탓이 곧 좀 나오더라고요. 그때 이제 잘 빠져나올 수 있는 기회 충분히 주고 이렇기 때문에 일단은 이렇게 너무 급하게 마음을 먹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비관론이 많아졌기 때문에 여기서 더 너무 나쁘게만 보시는 것보다 좋다고 얘기하는 의견도 좀 귀를 열고 많이 들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양쪽의 밸런스를 맞히면서 본인이 기준을 세우시면 올해는 좀 승부처가 될다. 승부처가 충분히 있다. 이렇게 얘기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대표님 오늘 말씀해주시지 않은 4분기는 올해 2분기, 3분기 때 다시 초대해서 이야기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만남 선생님은 김태호 대표님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 소중한 시간을 함께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도 김 작가였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